2021년 1월 19일 원정 1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메인 건물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 fret 괜찮아요 acies 궁극기 viewing 창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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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구 있어? 뭐야? 누구 있습니까? 계십니까? 잠깐만.. 눈에 띄는 중 누구세요? 저까지 실례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무서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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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 사람이냐 하면... 무슨 소리야... 바람인가... 내가 왜 사람이냐... 누구세요? 누구야? 누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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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. 잠시만.. 지금 이리 와.. 누구 들어왔나 지금 이리 와.. 누구 들어왔나 지금 이리 와.. 뭐야..? 미쳐버려.. 하지마세요 장난치지마세요 어? 뭐야? 어? 어?